서울의 전셋값은 지난 2012년 6.6%, 2013년 3.6% 상승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전세주택의 지원 한도를 늘리고 자격요건 역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이 실시됩니다.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은 월세 생활로 인해 기초생활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자립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세대주가 장애 1, 2급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이면서 월세로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금이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장애인 전세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2인 이하 가구 8천만 원, 3인 이상 가구 9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500만 원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신청은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복지행정과 및 각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